안녕하세요. 진돌이와 현돌이예요. 오늘은 펩톤 랩 매직 엘씨케어 마스크팩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영돌이씨예요. 남성분들이 붙여도 남는 광활한 사이즈 외부 환경에 자극받아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수도와 영향을 공급하여 피부의 진정에 도움을 주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준답니다.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상품으로 주름과 미백관림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유니스킨 펩톤 랩 매직 엘씨케어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안녕.